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실속을 잘 챙기시기를 바랄게요. 이 일이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됩니다. 5월, 6월, 7월은 깔닥고개를 넘기고 안녕하세요. 70년생 54세 경술생 개띠의 운세입니다. 12띠 중에 개띠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어리파인데요. 논리적이며 음변도 되게 좋으세요. 고집이 센 면도 있으나 인정 많고 베풀기를 좋아하여 내 실속이 없다. 직관력이 너무 뛰어나서 척하면 척하긴 하는데요. 이 직관력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도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주위 분들에게 말을 해서 구슬시비가 잘 휘말리기도 하고 내가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한 띠입니다. 도와주고 빤 맞는 형국입니다. 사람들은 베품만큼 복이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는 하지만 이용당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실속을 잘 챙기시기를 바랄게요. 50살세 경술생 개띠들은요. 20대에 일찍 결혼을 하셨다면 이혼수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고요. 인간 풍파, 가정 풍파가 많았을 겁니다. 22년, 23년의 운세에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게 있으세요. 좋은 인연 만나시어 제2의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띠들은 삼재가 지난 지 오래됐습니다. 삼재가 지나고 숨 쉴만도 할 건데 이 지긋지긋한 삼재의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 참으로 속이 터집니다. 코로나 시기도 잘 견뎌오셨고 22년, 22년부터는 살만은 했는데 23년도로 들어서면서 생각지도 않은 관제운과 금전의 손실이나 금전 융통이 되지 않았어요. 올해 전반적으로 개띠의 운세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경기가 너무 어렵고 침체가 되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좋은 기운들이 확 차고 올라오는 게 없어서 힘드네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명태나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는 되었는데요. 이 일이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됩니다. 올해 스트레스가 크고 책임이 무겁고 일이 더욱 가중되어 힘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음력으로 5월, 6월, 7월은 깔닭고개를 넘기고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들어옵니다. 23년 개면요는 경술생 개띠분들에게요. 사목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형국인데요. 내가 오아시스를 찾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잖아.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다 그 오아시스에 가서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개띠분들의 성향이 한 번 맺은 인연으로 다 퍼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하겠습니까? 다 같이 먹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개띠들이 해놓고도 힘이 든다. 내가 해주고도 남는 게 없고 힘이 든다 소리를 자꾸 하세요. 그러니 올해는 다른 거 없이 내 시속을 조금 차리고 가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숨쉬고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